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팬텀시티 CGV에 왔는데요 저기 멀리 우리 푸바오가 보입니다 저기 멀리 우리 푸바오가 보입니다 팬텀시티 CGV에 왔는데요 당신이 그리운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주던 널 생각해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너무도 감사하게 추석 인사를 해주셨는데 1일이 다 답장을 해드리고 답글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영상으로 직접 추석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푸바오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덕이 분들 화이팅입니다